엘리는 성격도 너무 좋고 너무 능력도 좋은 친구고 또 마음도 생각보다 여리고 왜 자꾸 이렇게 흔들려야 돼요? 애기처럼 어와둥둥 왠지 모르는 감동 코드가 있는데 이거? 저는 엘리가 너무 좋고 참 사랑스럽고 저를 항상 즐겁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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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ُ 用我的愛陪你走 走到世界盡頭我都不會放手 我會放手 我會放手 One love one love 為你付出我所有 所有 要讓快樂永遠都在你左右 玉玉芳芳 給你的我 用我一生 被你寻下的生活 失蹤感動 失蹤感動 每天都愛你一些 禮我哭過 禮我笑過 一定都要我的痛苦和快樂 我可以每天每天說 所以一輩子愛不夠 哇 哇 枚上 要不讓我去 禮我哭過 감사합니다.